자 이제 세븐 코드를 어떻게 적용할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이제 저희가 이제 카피를 해야겠죠 이전 강의들을 잘 듣고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무리없이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음원을 저는 이제 또 준비해 가지고 배속 조절이랑 이런 것들 하는 것도 다 알려드렸죠 프로그램 쓰셔가지고 배속을 좀 많이 늦추셔서 하시는 거를 이제 좀 권장을 드립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이 곡을 카피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 곡 악보 같은 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 네이버나 구글에서 구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간단하게 샘플 이라도 아 부분이라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코드나 이런 멜로디는 어떤 개이름을 가지는지 리듬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게 정답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뭐 톤이 좀 재정을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유료 악보를 구매하셔서 악보를 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피를 전제로 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토닉 코드 이론에 의해서 이제 지금 키는 a 키에요 그래서 a 키는 샵 3개 아까 악보에서도 샵 3개 였죠 a 키에서 이제 d는 4도죠 4도니까 메이저 그리고 4화음 상에서는 메이저 세븐이 되죠 자 이 음이 되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묶어 줄게요 세박이니까 여기 하나에다가 세박을 몰아서 써 주고요 반박 쉬어 주면 되게 좀 소리가 끊기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으 으 으 이제 좀 리듬이 생기니까 음악 같죠 좀 더 자 다음은 한도를 동시에 어차피 연주를 못하잖아요 루트를 여기를 채우니까 그러면 다음에 오는게 여기가 5도 올 수 있고 그죠 오른쪽 두 칸 아래 한 칸 그 다음에 루트가 이제 또 여기에 한 군데가 있죠 이 루트를 한 칸 앞으로 땡기면 7도가 돼서 7도 추가하기가 좋죠 1 3 5 7 순서대로 꼭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 여기가 루트 였으니까 대각선으로 이 부분이 3도 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1도 5도 7도 3도 이렇게 지금 1 3 5 7이 결국 다 포함된 코드 D 메이저 세븐 이란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음들을 이 심표가 있는 부분에 하나씩 쪼개서 넣어 주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3 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3 박자 여기서 쭉 끌고 가셔도 되요 한번 들어 볼게요 으 으 뭐 이런식으로 지금 여기 저음을 한 번이 더 이렇게 가 아니죠 으 뭐 이것도 그리고 이 음들은 취향이에요 안 넣을 거면 아예 안 넣어도 됩니다 자 한번 더 들어 볼게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뭐 이렇게